이것은 미국의 천양하우스 달러트리 에서 제가 가져온 건데요 1불 짜리인데 잘 예쁘게 하면 다용도로 쓸 수 있는 좋은 트레이가 될 것 같아요 욕실에 이렇게 소지품을 올려놔도 괜찮고 현관에 나서 키나 지갑 같은 거를 수납을 해도 괜찮을 것 같고요 주얼리 같은 거 담아도 괜찮을 것 같고 티 한잔, 스낵 하나 이렇게 옮기기에도 괜찮을 것 같아요 요거 좀 색깔 좀 칠해 볼게요 달러트리에 이렇게 구멍이 나 있는 것도 있고 아예 이렇게 조금 높아서 사방이 다 막힌 트레이도 있거든요 그것도 생각해 보니까 음 좋을 것 같네요 오늘 요거 해보고 이쁘면 그것도 사와 사봐야겠어요 요거는 아직은 안 들어온다 아예 이렇게 구멍이 좋았어요 아예 이렇게 구멍이 너는 좋은 거 같네요 아예 이렇게 구멍이 가끔 입장에 있는 거라 아예 이렇게 구멍이 너무 많으니까요 인정할 거 같네요 아예 이렇게 구멍이 여러분들은 저는 그냥 한 번에 가끔 입장해서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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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녕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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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gusta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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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녕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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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녕.